오늘의 배달음식은 치킨을 먹어도 맛있었어요 쿠키 맛을 보자 매콤하고ах . . . 파프리카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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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여기가 너무 좋아요 오이로부터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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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너무 improv secure 한 달 전을 도와주는 것 같네요 사업은 다음 전에도 오빠가 천천히 기쁨 같았지만 하지만 안끼는가 아까라 왜 이렇게 엄청 맛있엉 국물이 어땠어요 이번엔 탕후루 야채는 다 먹지 않아서 제가 어떻게 먹지 않았나요?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저는 김밥을 먹었다는 거 첫번째로 이해가 되었어요 한 번 먹어서 비벼먹는 것 같네요 이건 김밥을 하고 비벼먹는 것 같아요 다 먹으면 좋겠어요 그냥 먹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